두 팀의 맞대결 초반부터 석점이 터지면서 폭발적인 득점을 두 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요. 또 던집니다. 박준영! 박준영도 석점! 자 오늘 아무래도 한양대 김기범 선수가 터져준다면 경기 재미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. 박준영이 또 던집니다. 또 들어갑니다. 과감한 박준영! 자 그렇게 많이 움직이다 보면 찬스 나거든요. 또다시 던집니다. 박준영 또 들어갑니다. 박준영